신비롭고 놀라운 마야 피라미드 위에서 부대의 문명의 위대한 과거로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 이제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정글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 밸리지 남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여기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데 같아 3D하고 병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? 왜 말이 이렇게 많아? 진짜 말 많네 영어 쓸 줄 알아? 영어 쓸 줄 알아? 칼라반이에요 이게? 칼라반 칼라반? 칼라반? 네 택시? 택시? 택시! 택시?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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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살짝 마을 둘러봤는데 병만이 형 마을 같아 나도 이렇게 와 나 못 봤을 땐 형이 제일 큰 거 타야죠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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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못 들어가 봐 야! 오우! 오케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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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준 어이 나 못 하는데 점! 어이 아 아 어디서 떠 어디서 떠 나 peas 나 계시만 계속 다 큰 데 다 좋은다마 뭘 빨리 풀어요 빨리 그래요 하나 둘 셋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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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까 생겼어 открыło 소프에 앉아 있었어 어 오우 뒤에 먼저 일분들이 웃음이야 아무것도 안해도 좀 말을 안 갈려고 그래 오오오오 오오오 말이 안갈라서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말 건들지 말고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말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말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말 앞구리 차면 안 됐나요? 말 앞구리 차면 안 됐나요? 코트는 아니LED 와 진짜 시골 있잖아 우리나라 시골 온 거야 병만이 형 바다보다 이런 편이 좋지 않아요?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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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z 응 응 빨리 놀랐는데 소리들이 달릴까봐